. See first of all 향기를 품었네, 고개를 돌리네 멈쩡하게 그래, 라마 더 둥지둥 달면 대한 얼굴에, 마음을 가로채 내 자체는 취미져, 늘 끌어 campus 사라져날 한순간에 스며들아 ưng 주위에 한 달 만 너의 눈 스치 말고 돋도하지 컴백한 명이소 위로 너무 쉬면 더 군무 비켓을 마우는 더는 너로 보내 비유닉 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랙스완의 리더 와메 래퍼 박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의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완 비주얼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완 막내 와메 란슬 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돌이면 아침 스케줄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아침 스케줄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오는 게요 오는 게요 맞아요 오는 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여줘서 자기 전에 단 한 포만 먹고 자도 다음날 붓기가 싹 빠지는 인어 뷰티 제품입니다 다음날 약간 방송 있으면 네네 다음날 방송 있으면 에너지도 너무 좋고 이거 먹기게 되면 간단해요 그냥 물이랑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요 안 물러 이거는 우리처럼 아침에 약간 스케줄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필수템 이번 콘텐츠는 뮤직비디오 코멘터리 시간인데요 오케이 블랙 아빠 한국인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모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이 글씨한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에 대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룰나는 룰나는 안에서든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즐겁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더 이상한 음악이 될까요? 다음날 아! 깜짝 놀라세요. 맘났어요, 이거. 이 부분. 유리! 유리! 여한국의 인상 서로를 받 ferm 글쎄의 글쎄 글쎄 이것은 여우의 일상 significant 이 동생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가요? 요가 뭐하는거죠? 잘하니 즐거운 걸 더 많이 도와요 그리고 Gabby가 아들아보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브이더라고요 항상 웃는게 내 링크를 묻혀를 제 얼굴은 내 얼굴을 보고 디아! 감사합니다 디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2MV, Gabby, 안녕하세요 바로 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년이의 가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입을 얻은 가입을 얻은 가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장 좋은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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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국 뉴욕 전화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물질이 요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갑이의 전환과 개입학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갑이의 전환과 개입학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전환과 개입학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은 그가 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갑이. 주변은 갑이. 다행지, 갑이. 모든 걸 되게 존경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걸 더 기름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제품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답이 이해 못하지만 어떻게 좀 영상 편지랑 룸페이퍼 읽으니까 좀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다 읽으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요. 네 맞아요. 뭔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루미나 팬분들이 준비해 주신 하이라이트 선물이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are you there? 우리 다 같이 왔어요? 한 분 한 분씩 어깨에 손을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좌측을 한번 왼쪽으로 한번 꺼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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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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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hellxp 내 생각한rat 매가 Who are they? Who are they? 시원한 거 빌드시오. 레슨 사주답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요. 오! 언니! 언니 불러주세요. 우와! 우와! 고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요! 진짜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수리야! 진짜 있어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는 볶음 아이스크림. 좋아할게요. 볶음 아이스크림은 이거 선물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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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딸기 우유. 딸기는 없어요. 수리야! 메뉴, 메뉴 있어요. 아 메뉴. 다 썼습니다. 사봉 데이지. 사봉 데이지요.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자동차 됐어요?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다섯. 네네네네. 소uli 구요. 아 감사합니다. 소고리가 주실 수주세요. 감사합니다! иф losu. 누사 이웃인이지. 유사 이웃에 이웃하셨습니다. 기자가 вз과를 갈게요. 그래서 컷 이ех cour 배는 lut anatomy. 고맙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세이블 박수 반갑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이제 다음 시간 네 여러분들 음료는 어떻게 좀 입에 맞으시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팬분들이 준비해 주신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전 세계 글로벌 루미나분들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Q&A! 저는 이걸로 할게요. What were your favorite Karma Sage outfit and why? My favorite Karma Sage till now has been the show, the second show Karma Sage where we wore our hip-hop outfit. I really love the outfit because it was pretty, of course it was cool and the colors were beautiful and it was so comfortable and mesh with the hairstyle and like the makeup and everything, everything was like set up beautifully and there too, there were a few luminas actually like there so you could hear them scream so that gave me more energy. So that's why it's my favorite Sage and favorite outfit. Okay. What is the one thing that you tell yourself when things get tough? What I always say is only for a little bit of time and the trials and the pain and the hardships will go away. So keep up just a little bit. FIGHTING! I would really like to cover some like I don't know... anyone's song? 오오우 그래 вы 정말 잘해 그냥 gets lacifle ikgani-baniok song 99 some menim song I'd like to do the Mm ah Cool I think it would be nice like we performing that song 진짜 재밌었나? I really like it VFX-RU-Tuber 기다리면 될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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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너무 큰 목울란해. Now that you experience idol life, what has been the best thing about becoming an idol and what was the hardest thing about becoming an idol? First, I would like to say is like, the best part of becoming an idol is stage, for me. Because we all worked for the stage, we wanted to be there. It was kind of like a dream. It is our dream. And we want to toss over Gushikho. So, for me, it has always been the stage. My luminos, my fans, to see in front of them and make feel proud of everyone. And the hardest thing of becoming an idol is, you don't get a rest. You don't get a rest. But it's fine. It's how you will grow time by time and it's how it makes you grow time by time. So you will learn every single time. It's okay if you don't take a rest. Anyways, you don't take a rest. You just chat in the phone till midnight. So, that's fine. So, yeah. The hardest thing is that you don't get proper rest. It's OK. Lumi, I love you. I love you. We better love 너는 나를 원했죠 감사하지 매술 We better love